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샛별위에서 최대한 역할을 맡은 지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편의점 점주이기 때문에 항상 편의점에서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편의점 조끼도 있고요. 이렇게 명찰도 경영주 최대한 명찰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극 중에서도 굉장히 편한 캐주얼한 의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입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샛별위에서 사천 알바생 샛별위 역할입니다. 막글 뒤져보세요. 네, 좋아요. 어떤 부분은 뭐하세요? 우선 뭘 해도 믿지 않는 아이 같고요. 또 어딜 가면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 본인을 위해서 또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좀 시원시원하고 또 어떨 때는 애교도 있고 그런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 너 남의 자식 오이 그때로 평양 그리고 노래 아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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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역시나 포스터 촬영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저희 편의점 샛별이를 열흘 시청해주실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정말 즐겁게 열심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자 분들께 써별이셨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내가 써봤잖아요 니가 써봐 달시기야 봐봐 조금만 안되고 조금만 안되고 어때요? 어... 달시기 같나요? 네비클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두 개중이에요 한 달씩 하하하하 하하하하 닭X 잉 maj 하 En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